유리병 만약 난 날 기자였다면 내 사랑 풍겼던 나는 이제 어쩌다 말할지 모르는 사랑보다 차가운 게 들어있다 바람이 미소다 바람이 미소다 더 이상 볼 수 있는 만질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해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계 하늘처럼 손이 당돌리고 한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너의 마치 12시 30분의 시계 하늘처럼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너가 우리 괜찮아 언젠가 이가니 내 옆에 모는 울음 이 시간을 다시 우린 다 이루게 될 거라 믿어 그렇게 멈춰라 믿어 지금 보내지마 정말 보내지마 정말 보내지마 잠든 게 더 멈추지마 너의 장관과의 시대가 다시 움직일 거라 믿어 움직일 거라 믿어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계 하늘처럼 아직도 평소는 클럽에서 흥름에 흥린Peace 이제 어느 Ener가 아는 빛잖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igt 예 stolЕН D sarcasm 이딴 mot provider 아이디